서울 서희초 교사 49제 날인 오는 4일 교사 단체 행동 여부를 놓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교권 회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윤 교육감은 오늘 원래 회의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교권 회복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가족이 공감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작은 것부터 실천해 학교 현장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